기상캐스터 배혜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작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어야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별한 지금 호재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또 예금이나 적금으로 또 돌아선 분들도 계시고 채권적으로도 돌아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좀 정시 투자를 좀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만 이 동안 지나가리라 우리가 왜 결국 3천을 넘었던 적도 있었지만 또 코로나 구매 때문에 1,400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또 2천 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떤 지표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일부 또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어떤 투자 방법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것은 시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보면서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시가 좀 위축돼 있다. 글로벌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는 쪽보다는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고 있어요. 일단은 긴축이 됐죠. 글로벌 지금 공급망도 차질을 빚고 있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듯 끝날 듯 하지만 저도 그래서 이상해요. 왜? 푸틴 건강 이상술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공식대로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면 안 되겠다. 너무 변동성이 커졌다. 지금 아시아 정시도 그래서 위험, 해피, 심리가 또 확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소매 판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 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PC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우리가 좀 잔뜩 가졌잖아요, 솔직히. 3주 전에 우리 방송을 할 때도 조금 금리가 그래도 조정될 가능성이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좀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경기 침체 강도의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경기 침체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괜찮게 시장이 넘어갈 것이고 그런데 생각 외로 경기 침체가 너무 강하거나 길어지면 그건 또 시장의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보니까 의견이 정말 정반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가 아니에요. 비둘기 파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연준 의원으로서 경력을 쌓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로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본인에게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에게는 이 물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종 금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FMC하면서 5.1% 이야기를 상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올려놓은 0.5% 포인트 빅스텝을 밟은 상태에서 5.1%면 그래? 그러면 빅스텝 한 번 정도 더, 베이비스텝 두 번 정도 더 이 정도로 그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목표치가 6이나 7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연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15일이었죠. 2조 6천억 달러 지수 옵션이 만기가 되니까 벌써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시장은. 여기서 연관되고 파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큰 변화를 주는 요인들을 보면 부동산도 있을 테고 재량 소비자라는 게 있어요. 재량 소비자는 뭐냐 하면 필수 소비자와는 좀 반대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량 소비자 관련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우리가 이게 약세를 좀 지금 시장에서 추도를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가져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아래 봉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경기 침체 부분은 파울 회장이 이미 연설에 나와서. 그렇죠. 거의 인정을 했었고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연착률 가능하다고 보냐라고 했을 때 가능은 하겠지만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만큼의 또 불안감이 크다는 건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로 좀 지속이 되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래도 우리가 자꾸 한 번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울 연준 의장이 실제로 빅스텝을 밟았지만 또 내년에 기준금리 인한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 그 내용을 연설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5일 FOMC 발표 이전에 13일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도 그렇고 좀 둔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정될 거야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물가가 잡혔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이런 물가가 잡혔다고 하는 신호가 4, 5개 또는 6, 7개 정도 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잡혀가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좀 둔화됐다. 에게게 그 정도로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내리지는 않고 올릴 가능성이 그때도 조금이라도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면 자칫 이게 경기가 좀 우리가 조정이 되더라도 연착륙되는 소프트 랜딩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경착륙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봐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1.2% 연준에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0.5%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국제 경제 연구 기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BNK 경제 연구소의 전망치는 우리가 1.7이에요. 우리 경제가 지금 동남권에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는 우리가 성장세가 둔화된다 내년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또 IMF 측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폭락 올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증시에 그만큼 모멘텀은 없는 상황인데 금투세 이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금융투자세, 금융투자소득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환경 자체가 나빠졌을 때는 결국 우리는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시장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뭔가. 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정시도 미국도 일본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일본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 일본은행 총재가 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본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엔젤을 아베 노믹스로부터 지속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바꾸겠느냐. 그러면 큰 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일본도 모멘텀의 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이제 정책적으로 정시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이 오면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그러죠. 지금도 보면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금융검투세가 일단은 2년 유예되는 걸로 거의 지금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5천만을 넘으면 27.5%라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런데 금투세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대주주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좀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종목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다양한 쪽에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투자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꼭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게 부수법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예산안조차 통과한다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법인세 문제 때문이죠. 3%포인트가 인하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시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가 그래도 3%포인트 내려가면 우리 시장에는 좀 좋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투자도 기업들의 이익도 좀 수익률도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법인세 인하도 정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러한 호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자체 호재가 그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사실 악재이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그런데 이제 1월이 지나고 내년에 양회가 이제 조금 그때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면 완전한 리오프닝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모멘텀일까요? 중국은 뭐냐.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진핑 주석의 이제 사실상 주석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결정이 됐죠 이미.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경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국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결정이 되냐. 우리로 치면 기준금리 성격이 되는 그 지표를 동결했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안 따라가요. 그건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을 좀 바라봐라. 지금 그래도 우리가 중국 시장에 먹히는 것은 미디어 산업이다. 완전히 지금 중국이 방역 완화를 통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 개방된 상태를 아니잖아요. 여전히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CJ E&M도 그렇고 드래곤 스튜디오도 보면 그래도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이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중국의 여행자들이 지금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데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행과 면세점 기존에 침체되어 있었던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활짝 좀 우리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면세점이나 화장품 등 한때 우리가 중국 시장에 우리의 화장품이 얼마나 난리였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란 영이다 이렇게 해서 위축이 되어왔던 것이 조금은 좋아질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중국 이슈까지 함께 보고 왔고요. 이번 주에 이것 말고도 조금 경제 지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있을 만한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지표들의 발표를 보면 21일 유로존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시장도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지금 유럽의 상황은 어떤가.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도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있었던 아깝게 또 준우승을 했잖아요. 은바페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위축될 수가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응원까지 했는데 아르헨티나 하여튼 대단하긴 합니다. 22일은 또 미국 3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22일 같은 날 11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우리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물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치솟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 11월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지금 연준 지표를 기준검진 인상도 그렇고 미국 지표를 계속 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데 우리는 어떨까 하는데 우리 지표를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보시면 과연 우리 물가도 지금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사실상 식사한 기가 많은 때예요. 많은이에요. 그러면 우리 물가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지표는 이 지표입니다. 자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프라이빗 컨슈밍 익스펜디처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왜 중요하냐. 연준은 CPI보다도 이 지수를 더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지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상치로는 조금 둔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수까지 봤을 때는 23일 날 이 지수가 상당히 희망적이면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남은 주에 뉴욕 정시도 그렇고 우리 정시도 그렇고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호재는 없고 악점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3저 전략이다. 3저 전략. 첫 번째 저는 저평가된 종목에 여러분들이 좀 눈독을 들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가 매수를 하라. 반드시 저평가된 종목을 저가 매수를 하라. 마지막은 저수량. 우리가 주식의 광기에는 천주, 오천주라면 이번에는 100주, 500주 정도 그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겠죠. 앞서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수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개인의 물가와 관련된 동향들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오히려 CPI 지수보다도 이 PC 지수가 더 물가와 연동성이 높을 수 있다.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3일 발표되는 PC 지수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개인 소비가 중요하다는 건데 앞서서 저희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다루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노 마스크, 마스크와 관련된 해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직 실내 마스크를 어느 시점에 해제할지 여부는 완전 결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교통이니까 버스 안에서는 기침을 하는 다른 성격에 대해서 코로나 재감염율이 높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마스크가 해제된다는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접촉이 활성화되고 그동안은 주로 비대면 위주였다면 대면 접촉을 통해서 상거래가 얼마든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만큼 좀 활성화되는 거죠. 그 부분은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소비자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 이런 신호로 봐도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경제 이야기 해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